어 야 여기서 빨리 좀 나가면 안되냐? 아 빨리 좀 나가자 어 깜짝 아 야 진짜 공포게임을 하겠 아 스트레스 받아 이 왜 10프를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어? 왜왜왜 도둑게임이라고? 공포게임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팡 튀어나오는거 아냐? 자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않은 도둑 아니 맞은거 어쨌든 아니고 헛소리가 계속 나오네 제가 어 공포게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싫어한다기보다 잘 못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예 헛소리를 찍찍해야되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 헛소리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뭐 이렇게 하..할거에요 아마 어 어 굳이 한 번에 넘어가서 도둑기 도둑기 아래..아..아래로 가야돼 아래로 아아..이..귀신들 니들 수다 그만떨라고 아따 수다는 겁나게 떨어요 암튼 도둑기 도둑 Likewise 해igon 아이 그러니깐 흐이이이이쁘이 역주 기 gib 할망태기를 놀래켜가지구 심령마밀 ju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림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는거야 지금 누가 있다는건데 어? 쟤 박사 아니야? 누군지 모르지만 박사 가운도 있고있네요? 의사 가운도 근데 되게 잠깐만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저 현대식 의사 가운 아니야? 의사 가운이 아니라 양복인가? 저 혼대식 저 혼대식 의사 가운 아니야? 어? 갑자기 뒤돌아보는거 아니겠지? 뭔가 정신이 나은거 같애 의사들이 아 의사 가운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 같은데? 구속복 간대식 금리 뷔 2 2 2 3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하냐구요? 오! 어 어 어 그 소리야! 아! 어 아 진짜 진짜 씨 그쵸 아이 뭐 잠시 했다는 거야 놀랄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놀랄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놀랄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 아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조금 살 것 같다 아 여기 똑같잖아 어 문 열리잖아 여기 뭐 아 아 어 저 없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려고 했다. 그를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의 프라이멜을 제거해야 된다. 그녀가 죽지 않는다. 가격이 필요하지 않다. 너는 그 위험을 이해하지 않나, 개랫? 그 위험을 잃어버린다. 그 위험을 잃어버린다. 빨리! 그녀가 죽는다. 봐봐. 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프라이멜은 위험해. 그 위험할 수 있어야 돼. 프라이멜이 뭐야?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아까 프라이멜에 대해서 문서를 얻었던 것 같거든? 프라이멜이 뭐지? 모르겠네. 어, 뭔지 모르겠네. 어, 뭔지 모르겠네. 어, 뭐야. 적들이 있어요. 정신병자 같은데? 정신병자 같은데? 왜 이렇게 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람 이제 보이니까? 사람 보이니까 갑자기 공포 게임이 공포 게임이 안 되, 안 됐어. 너 임마 너 임마 너 이 내가 임마 블랙작으로 뿅하면은 너 기절할거면서 조금만 기다려가 다 알아 임마 사랑같은 눈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별로 안 무서운데 뭐야 이거 이것도 열쇠가 있어 야 왜 안열려 아 이쪽으로 가라는거야 아니 뒷문으로 기어서가라고 불화살 뭔가 삐딱삐딱삐딱삐딱 소리가 나는데 안놀라 임마 이제 익숙해졌다고 에이 뭐 너 뭐야 임마 뭔가 말락갱이구만 아이 애가 곰팡이만 먹고 자라가지고 말락갱이 아닌거야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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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쟤는 나보다 더 말랐기 때문에 어 몸싸움은 내가 이길거야 한번 블랙잭으로 치면은 쓰러질것같은 어디어디갔냐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뭐야 이야 저 조그만한 저기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갔어 얼마나 몸이 말랐으면서 조그만한 구멍으로 표시코가 들어가버리네 무슨 고양이 구멍 들어가듯이 저거 음식 television 껐셨다고? 일단 들키면 안되는거 같아요 쟤네들한테도 어쩌다가 저런 몰골이 됐지 쟤네 걷는게 무슨 로보트 춤추면서 걷는거 같애 덜컹 덜컹 삐리비리 덜컹 덜컹 난 로보트 덜컹 삐리비리 삐리비리 이케 т lam 덜컹 지 rép 스푼 퍽퍽퍽퍽 굉장히 세요 네 더위 안된다는걸 제가 보여준 겁니다 일하면 안돼요 글쎄요 그러게 말이야 글쎄요